헐...불? 헐...불? 울파맹공 불화경각 불화경각 그냥 사기인데 회전...맹공 붕괴 부복 분분 정말 디펙트랑 같은 캐릭터가 만나 왓처는 전설이다 왓처는 전설이다 잘 뻔했습니다 과연 해방 됐을까요? 어 추월이다 해방되었다는 착각이 아니었을까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시작된다 네...교수 측 자기 수업만 듣는 줄 암 지금 Nous 25 짠 저거 12딜이라고? 치렁이 왜케 센? 충돌강타 보초기한테 충돌강타 쓰면 꿀맛인데 못참겠다 초복이 딱대라 너무 아프게 맞췄다 악의 저금통 마음의 요새 수얼마요 얼굴얼굴얼얼굴 다마루 딜 모자라겠다 아 추월있으니까 유독성을 탱가 왓처 도갈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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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을 찍을 일이 없다. 버즈가 전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딜로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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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브라지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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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꼬여서 맞는 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켈리의 마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신수양 어서오세요 정신수양 자칼 쫄? 잡아자꾼란 구실밖에 안되는데 도움만 하지 어차피 켈리로 방어도 올리면 못 이길 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 미라소 나 껴안어야 나 어떻게 이렇게 공격 카드가 안 나왔냐 지금 타격이 절쎈가 27딜 타격 엄청 세네 타격특 27딜임 타격 타격 139방어 켈리퍼슨 이게 맞춰진 신성모독 영체관대 신성모독도 가능하긴 하지 자면 퍼펙트하는 똥캔 앉았으면 퍼펙트 못했다 룬피랑 세장중에 뭐가 좋을까 세장으로 수비 지우는 게 낫겠지 세장으로 수비 지우는 게 낫겠지 중간 길도 물음표라서 낫네 어차피 전투해봤자 영체와 늦게 나와서 맞으면 죽기 때문에 최대한 전투 좀 피하고 오실래요 가방이나 좀 낫으면 가방이나 좀 낫으면 제거를 해야 리스크가 줄어드나 세마왕을 해야 리스크가 줄어드나 에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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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9장 법장 찍어야 된다 타격보다 약한 충돌강타 뭐 가다가 마요같은거 하나 찍어가면 백이란세 가단장을 강화합니다 맹공 쌍정가사 도주... 엘리트 갈까? 이걸 미션이? 사람을? 사지로 내보는가? 흠 흠 가방 하나 만들 필요 첫 턴 둘째 턴 이렇게만 버티면 대게 영채화 비율이 되게 높아서 웬만하면은 살수 있는데 하지만 첨탑엔 그지한거 없지 흠 아직 흑 유저를 죽이는 곳이 첨탑이거늘 타격했으니 타격했으니 마키나 본놈의 대행마 저거 자꾸 나오 와 자 울산왕주공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페가 똥쌌니 아니오 도웅 똥 그 자체 도웅 걸스 증신수양 하나면 되겠지 소주아짐석 축하합니다 당신은 소주아짐석입니다 말씀 movies 걍 소주의 아 으 에어 여 씌 씌 씌 상점에서 대충 무색하다나 상하는 아 그러면 안되겠다 3압 진입할 때니까 이러다가 쓸모없는 똥카드하나 들고가는거 아닐까 3압 진입할 때니까 와우 아이고 울산왕주공님 후원 감사합니다 소주하짐석 히든 미션 성공 소주하짐석이면 히든 미션일만하지 잼달원 제이제이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인내 들고갈까 인내는 구석에 박혀서 덱방해 안하잖아 존버 못하고 열어부르다 이래는데 필요한 카드 나오는거 아니야 존버 더 할걸 그랬나 뭐 필요한 카드 집에 이런거 나오는거 아니야 마요 하나 더 나와도 좋고 휘갈기만 하나 더 나와도 눈물난다 이코벨 하자 이코벨 하자 이코벨 하자 이코벨 하자 이코벨 하자 이支持 lovely thing It is true 난 takie 쌀 영 계속 소주 잡으면 집게 켈리라 써 걸쇠도 지금 흠 장난 아니네 어? 현실 지배? 아니네 현실 지배 볼 게 없네 흠 깨기만 하면은 미션은 성공인데 못 깰수도 있지 강화별 의미도 없어보이는데 착각 달팽이 개싫다 진짜 달팽이에 대한 증오가 있다 보면 막 기분 나쁘고 아이고 점프 그만 쳐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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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한 리필 신나다 아 그만 놔 인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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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점프 패턴 계속 되네 뭐 할 수 없네 딜 좀 더 잘하는데 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왜 점투베터벤더 아니 아이씨 뭔 미친 게임쓰레기 갔네 게임쓰레기 갔네 게임쓰레기 갔네 게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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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undo 타격이 절세 아니 달팽이 어지러움 넣는거랑 얘네들 아니지 달팽이 점투랑 얘네 어지러움 비교해봐도 서맥투성이가 너무 사귄댄 밸런스 도망갱 하니 뭐 특정 보스가 센게 뭐 어쩔수 없는 일거긴 하지 너프하면 다른 캐릭이 제일 세질거네 뭐 강화하지 울화 경각 뭐해 방어는 되니까 딜카드 나올리까 취약 5톤 미션 3개 하이 랩몬트님 5천만 후원 감사합니다 어 도박집니다 타치사기 Vs 제거하기 제거가 낫겠지 상태이상 들어올거니까 제발 드로우저하 좀 빼주세요 지금 드로우저하에 전액투장 넣는거 도라이 같애요 도박집사기 도박집사니깐 핸드 완벽하게 나오네 도박집사니깐 핸드 완벽하게 나오네 도박집사니깐 도박집사니깐 귀 SQL 모아 아 힘깎였다 뭐 저 힘깎이면 엄청 약해지는데 디펙트보단 세지만 영혼방패 하나가 잠금걸세 내게네 아 파워 하나 남겨놓을걸 그랬나 아 뭐 그정도까진 필요없었겠지 다음 턴 어차피 영체화 쓸거고 많이 들어오어야좀 영체화 를 못잡아도네 죽진 않세 나 누군데서 살아있으면 된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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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모자란다 저 정도야 막을 수 있는데 그래도 빨리 잡아야지 얼굴은 확실히 순환이 돼야 솔직히 근데 뭐 이 게임에서 심장 잡을 정도보다 더 세면 수원이지 값싼 첨탑 어디 비디오 게임에 탈을 쓴 쓰레기가 비교 대상에 오른단 말입니까 심장 어 접색 타격이 제일 센덱이다 타격이랑 맹공이랑 딜이 녹아들 수원 승리 완벽조차 넘어선 굿